용인시는 6.25 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고 시민들의 호국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25일 6.25 전쟁 제64주년 행사를 시청 에이스홀에서 개최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황성태 부시장을 비롯해 참전 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국가 안보와 평화통일 정신을 되새겼습니다. 한편시는 26일 관내 모범 국가유공자 14명에 대한 표창을 전달하며 보훈단체장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.